우리는 이제 민숙이 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숙이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그래서 60만 3천 550명을 개수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은 20세 이상입니다. 특히 남자만. 그리고 2장은 이제 진영을 구축하라.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개의 집화. 남쪽, 북쪽, 서쪽의 세 개의 집화. 진영을 구축하고 행군할 때도 진영을 구축하면서 행군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민숙이 3장은 뭐냐면 이제 레이 집화를 개수해라. 레이 집화는 변혁 의무에서 제외됐습니다. 레이 집화의 역할이 뭐냐.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역할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레이 집화를 선택했습니다. 왜 레이 집화를 선택했을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이 집화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레이인들의 직분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보필하는 역할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제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성막을 관리 감독하고 이동할 때 성막을 메거나 수레에 옮기고 또 도착하면 설치하는 전체적인 성막의 봉사자 아울러 제사를 돕는 시종의 역할이 레이 집화를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하시고 형 아론을 대제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1절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신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나 혼자는 이로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장자가 나답, 아비우, 엘라하살, 이나반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봉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상 직분을 위임받은 제상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신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하살과 이담아리,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님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제 제사, 이 내외인들을 개수하기 앞서서 미리 성경은 이 부문을 다시 언급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고반지 BC, 출애고반지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민수위가 시작되는 2월 1일이 다른 말하면 30일 동안 성막의 해설서인 레이기를 기록했어요. 레이기는 전반부가 1장부터 17장까지고 후반부가 18장에서 26장입니다. 그리고 27장은 부록이라고 했어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6장 7장에 제사당의 직무, 제사당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법을 소개하면서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당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사당을 임명해요. 아론을 임명하고 그의 아들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잘과 이담화를 임명합니다. 먼저는 아로로 임명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임명합니다. 이것이 8장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9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셔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있는 재물을 재물을 확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임재거든요. 내가 그래서 성취하겠다는 그런데 10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의 1순위가 나답이에요. 아론이 죽으면 1순위가 나답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습니다. 다른 불로 들이다가 다른 불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 임명식을 하고 하나님이 번제단에 이 번제단에 재물이 올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번제를 태웁니다. 이 번제단에 이 불이 이 불이 우리가 말하면 이 불을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에 들어가서 금향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이 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금향로에 넣어서 여기 사람이 기도해야 되거든. 다른 불로 하면 안 된다고. 이 금향대에서 기도할 때 불은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가져와야 돼. 그래서 내외인들은 이것을 감당하는 내외인들이 있어요. 광약길을 걸어가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루에 담아다가 40년간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불로 드린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것은 휘불이어로 이상한 불. 이 번제단에 이 불을 여기다 담아서 어떻게 해요? 담아서 하나 옆에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로 돌아온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향로거든요. 금향대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금향대인데 여기 어떻게 해요? 불을 넣어서 향을 넣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불로 드렸을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닷과 아비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장에 뭐라고 했냐면 제상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먹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앞선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이 집하는 나가 제상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어찌하여 레이 집하는 제사양을 시종해야만 하는가. 성균 뭐랍니까? 레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지 레이웨이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7, 6기 3장 4장에 하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 백성이 사흘지 좀 가서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줍니다. 그것이 열 가지 재앙이에요. 그것이 열 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은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것과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직접 지시했지만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은 열 번째 재앙은 애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임한 겁니다. 다른 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가정의 장자가 죽는 것은 그 가문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장자가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라를 통해 얘기했지만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술조에 찍어서 문 앞에 발라라.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6월 이라고 6월 이것을 평생 동안 지켜라. 6월 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조에 바른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는 패스오버 한 거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5일 정오 정오라는 것은 정확하게 12시예요. 이 정오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장자를 다 죽인 겁니다. 장자를 죽인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자와 첫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 것이라 이거 내 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짐승에 태어난 모든 초태성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것인 이 장자들이 봉사를 해야 돼요. 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장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왜 레윈들이 봉사하는가 자 야곱의 열두 아들 다른 말 하면 40년 전에 야곱의 열두 아들이 전체가 가족들이 70명으로 야곱에 내려왔는데 430년 만에 지금 어떻게 해요? 거대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됐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에요. 열두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미를 보면서 죽기 전에 열두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할 때 시몬과 레윌이 저주받아버려요. 저주받아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떤 저주냐? 혹독한 저주가 시몬과 레윌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왜 저주받죠? 왜 재앙이 임합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이에요. 20년 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피했던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난으로 갑니다. 그때 세겜에 정착했거든요. 이 세겜에 정착할 때 이 세겜에 추장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딸 디나 다른 말하면 동생 여동생 디나를 강간합니다. 강간을 해요. 이때 야곱이 잠잠합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때 세겜이 건의를 해요. 우리가 하나 되자. 당신의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하나 되자. 정략 결혼하자.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 그때 시몬과 레윌 이렇게 합니다. 좋다. 내 여동생을 너에게 줄 때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라. 세겜이 디나에게 미치다 보니까 추장이니까 다 명령한 거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산을째 되던 애 시몬과 레윌 칼을 잡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같은 종족인 아무리 족속에게 전달되면 피해 보복이 오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 상처가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을 향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할 때 시몬과 레인을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받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재상 집화가 됐냐고요. 그로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430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 날 드디어 아침에 추려고 합니다. 45일 만에 신해산에 도착해요. 모세는 이 신해산에 8번 오릅니다. 그때 여섯 번째 올랐을 때는 40주야 금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10개명을 손수 직접 기록한 10개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셔요. 40일 동안 신해산에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의 신 10개명 두 돌판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그 같은 시간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져요.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요. 그리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려요. 왜 깨트렸죠? 10개명에 기록된 두 돌판에 기록된 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로 두 돌판을 던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모세가 끊임없이 회계를 촉구하고 했을 때 끝까지 버텼던 이 3천명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은 형제잖아요. 사람을 쉽게 죽입니까? 자기도 우상 숭배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회계하지 않은 3천명을 죽입니까? 같은 형제 같은 형제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때 레이지파가 어떻게 해요? 같은 형제고 같은 민족임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지파는 잠잠했는데 레이지파가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마지막까지 회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 회계하지 않은 3천명을 무참히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이 레이지파가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출애교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니라. 레이지파에 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장자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장자가 아니라 레이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장자 대신에 레이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이 장자들은 레이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레이지파가 선택받았구나.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가 해야 될 성막의 여러 가지 일을 일방적으로 레이지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지파를 개수해라. 1개월 1개월 이상 된 레이지파를 개수해라. 남자를 개수해라. 그래서 이제 3장에 개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430년 전에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이. 레이의 아들의 게르손 고앗 문할인데 430년이 흐른 뒤에 이 게르손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축복받았겠습니까? 고앗도 얼마나 증가하겠어요? 문할의가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레이지파에는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문할의 자손으로 형성됐는데 오늘 개수해라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을 개수했더니 7500명입니다. 개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아들만 개수한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1개월 된 남자애를 개수했더니 75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게르손 자손은 저 서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을 개수하라 했더니 8600명입니다. 이 고앗 자손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할 때 저 남쪽에 구축한 겁니다. 1개월 이상 고앗 자손이 8600명이에요. 그 문할의 자손은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6200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직계가족은 성막을 칠 때 저 동쪽에 진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도 레이지파입니다. 모세도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고앗 지파 고앗 지파 게르손 지파 문할의 지파를 개수했더니 어떻게 해요? 22,300명 이래요. 22,300명 입니다. 그런데 레이지파 에도 장자가 있잖아요. 장자 이 장자는 제외시켰거든요. 그 장자를 제외시켰더니 22,000명 이에요. 나중에 1개월 이상 개수된 자가 22,300명 인데 이 300명 레이지파도 장자가 있잖아요. 장자를 제외했더니 22,000명이 된 겁니다. 22,000명 그런데 실제 1개월 이상 레이지파 가 22,000명 인데 실제로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은 20세에서 50세 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기들이 어떻게 성막에 봉사합니까? 아무리 레윈이라도 그래서 20세 이상 봉사자들은 나중에 8,580명 이에요. 세계 지파를 합쳤더니 8,580명이 성막에 봉사자로 임명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1개월 이상 레윈들을 개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시하기를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자 장자를 개수해라. 장자를 개수했더니 어떻게 해요? 22,273명이 장자예요. 다른 말 이스라엘 가문이 22,273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세대에서 장자 장자를 개수했더니 22,273명이 개수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뭔지 보십시오. 처음 난 장자가 22,273 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대신 레윈들이 1개월 이상 선택된 레윈들이 22,000 명이에요. 그러면 처음 난 장자들은 22,273 명입니다. 레윈들은 22,000 명이에요. 그럼 남은 273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윈들이 22,000 명이 필요한데 장자를 개수했더니 22,000 273명은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면 군대가 면제 된 거예요. 273명은 대신에 대신에 더 많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전을 내라. 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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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속전 속전 속량 이런 단어들이 구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자는 대신 갚다 이거예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갚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로 말림이 아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해야 되는데 대신 레윈이 한 거예요. 그러면 장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레윈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사해야 되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항상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생입니다. 영보로에 처할 인생들이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음으로 속량하심으로 대신 속존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상을 받은 거예요.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전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대속물이라는 것이 3번 나와요. 3번. 여기서 속자도 값다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으시고 대신 죽으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대속물. 신약에서는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디모대 전서에. 오늘 얘기 3장에 관한 얘기가 1장, 2장에 이제 어떻게 해요. 각각의 지파대로 전쟁에 나갈 만자를 개수한 후에 레위인들을 개수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를 개수한 겁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내가 임지하는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내가 대신 헌신하고 내가 대신 봉사하고 내가 대신 하나임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내 대신 일하는 레위지파를 보면서 너를 감사해라.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나중에 가난에 정착했을 때 너희들의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변형에서 제외됐지만 영적인 전투병 입니다. 영적인 전투병사 에요. 하나님이 임지하는 성막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이 시대 성도들이 누구냐 영적인 레위인 이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적인 레위인 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성도 개개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조직체에서 내가 주의를 한다. 그분은 영적 레위인 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귀를 주신구나. 이게 축복 중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중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영적 레위인이다. 선택된 구별된 영적 레위인이다. 이런 자세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영적인 레위인들 영적인 전투 병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을 봉사할 수 있는 레인을 부르시듯이 이 시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레인으로 부르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헌신 충성 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